한 명씩 몸도 저렇게 좋아? 뭐야, 뭐야, 뭐야 뭐야, 반전이다 바른 님이 저렇게 좋으실지 몰랐어 남자분들도 몸매가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, 저거 어머, 사실상 지금 안 좋은 분들이 없지 않아요? 어, 뭐야, 섹시해 시즌 2 출연자로 나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아, 이런 일이 있으면 못 나갈 것 같은데요 나갈 수 없어요 너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마치도 한 모금만 아, 이제 오겠다 야야야, 야야야, 야야야.